그래서 마음 놓고 우리 대륙이한테 꼬리 쳤니? 네. 내가 모를 줄 알았어? 우리 모두가 김비서 김비서 하면서 떠받들고 맛있는 거 해먹이면서 잘해주니까 니가 뭐라도 된 줄 알았니? 그래서 내 큰며느리짜리 탐내도 될 것 같았어? 니까지께 어떻게 감히 내 아들을 넘봐? 사모님. 우리 대륙이가 잠깐 호기심에 넘어간 것 같은데 허물켜지 말어 내일 당장 회사에 가서 사표내고 우리 어머니 간병일도 그만둬 이 사실 나만 알고 있을 테니까 회장님한테 찾아가서 니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해 니가 원한다면 유학자금 대줄 테니까 외국으로 가든가 나 혁기 물고 죽으면 죽었지 너 우리 대륙이 옆에 절대로 못 둬 알았어? 왕사모님은요? 왕사모님은요?